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해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젖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차게 한 해를 달려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새해 첫날이 시작되어 또 한 해를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새 번역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은 나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되는 새해에도 본문의 말씀처럼 겁내지 말고 안심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괜찮아. 라고 하는 한강시의 시가 있습니다.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 질렷부터 밤까지 꼬박 세 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 안을 수없이 돌며 울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이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소설가이며 시인인 한강님의 괜찮아는 시입니다. 괜찮아는 매일 저녁 울음을 우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녁이면 몇 시간을 우는 겁니다. 배고파사도 아파사도가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애태우며 아이를 안고 묻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그래도 아이는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애타는 엄마는 아이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아이에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는지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강의 괜찮아 시는 왜 그래와 괜찮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왜 그래라는 말로는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라는 말로는 우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23년 올 한해 잘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전혀 반대로 일이 틀어져 속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누구는 이해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문제로 아직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나를 토닥토닥 다독이며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이루어해 주었으면 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올 한해도 돌아보면 늘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걸림돌도 있었고 피곤한 일도 있었으며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 걸림돌에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몇 차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깊은 새벽에 풍랑을 만난 배에서 살기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봄는 바로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셨던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그 감동적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이 작친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본문 안에 두 번이나 놀란 것으로 보아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볼 때는 이해할 것 같고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닥친 고통과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아 알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괴핵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도 때로는 저렇게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만웰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지키시고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적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셨습니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며 소리지르고 놀라워합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우리에게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을을 젖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바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같이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낸 것은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바다를 건너는 중에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휘머라치는 바람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심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 중에는 어부로서 갈릴리바다를 자신의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배 전문가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에 붙잡히게 되니까 심겹게 노를 저어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칫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48절에 그때가 밤사경 세번역에서는 이른 새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가장 어둡고 무서울 때를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풍랑으로 심겹게 노적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위험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밤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큰 위기로 심겹게 노를 접고 있을 때에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고만 계시지 않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고 위로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이슨 사울에게 쫓기며 위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심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십니다. 언제 어디든지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돕기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고 하신 예수님은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말씀해보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옆으로 지나려고 하실 때 유령이라고 소유도 지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실 때는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실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큰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바다는 어려서부터 참뼈가 굵은 곳입니다. 어부였고 갈릴리바다는 눈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도 갈릴리쯤이야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처음 겪어본 풍랑을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돈으로 인간관계로 충분히 해결할 것 같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에서 주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만 하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크신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시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과 같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한 해 동안 함께하신 것처럼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길 주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개혁 개정에서는 마음이 둔하여 졌으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안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당황해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 졌다는 것은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 졌다는 것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고난에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고 안심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나 겁이 나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고 안심하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기 바란다.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혹시 힘들게 노를 저어야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고통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며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총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